전기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자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얼마 후 나는 저 안을 밥 좋은 수중학교에 보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1년을 기다려야 기숙사 입소가 가능했다. 당신은 하숙집을 구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의자 안이 머물 수 있는 곳을 구해야만 했다. 난 하나님께 의자 안 갈 곳을 청해달라고 기도하며 나를 후원하는 분들에게 보내는 기도 표현지에 기도 제목으로 올렸다. 그랬더니 갑자기 언젠가 미국 선교대회 때 만났던 내 신학교 동창의 쌍둥이 형이 자기 집에서 1년 정도 지내도 괜찮다는 연락을 줬다. 이럴수가 실수로 수치듯 만난 사람이 내 기도 동력자가 됐고 결국은 의자 안의 인생에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쓸데없는 일 헛된 일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시다. 자 안은 신학교 동창 형네 집에서 1년을 지낸 후 밥 존스 중학교 기숙사에 들어갔다.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 6학년이었던 자 안이 혼자 미국으로 간 것이다. 극동방송은 내게 꿈과 희망을 준 곳이다. 북방 사역을 위한 전초기지였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성한 곳이었다. 그랬기에 근무조건에 대해 사회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극동방송 부서장으로 있었지만 딱히 입사 날도 없었고 퇴사 날도 없었다.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처음 한국에 올 때 아내와 아이들은 잘 따라주었다. 그래도 속으로는 2년마다 6개월 정도는 안식년을 보낼 수 있어서 미국에도 자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2년을 보냈지만 쉽사리 시간을 낼 수 없었다. 매일 방송 일정이 있었고 부사장으로서 행정일을 하며 후원하는 사람들도 만나야 했고 설교와 통역, 모금활동도 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내 마음만은 언제나 평안했다. 안식년이 적용되던 그 시기에 상황이 더욱 힘들었다. 그때 나는 매일 아워델일리 브래드와 맥이 성경 강회를 방송하고 있었다. 그래서 협의를 한 것이 출국 전 6개월 방송분을 미리 녹음하고 미국에 가면 더 열심히 모금활동을 한다는 조건으로 미국에 다녀오기로 했다. 하지만 녹음은 한계가 있었다. 결국 한 달분 녹음을 마치고 한 달 동안 미국에 다녀올 수가 있었다. 약속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많이 미안했다. 극동방송에서 내 역할은 부사장으로 행정업무와 방송목사로 방송업무를 한 것이었다. 그 외에도 외국 목사들이나 명사들이 방문을 하면 통역을 하는 일 또한 내 주된 업무였다. 그런 일들은 쉼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나 대규모 집회나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방한이 있는 날이면 더 분주했다. 그러던 어느 날 K신문의 주필이었던 김장로가 극동방송에 방문해서 김장한 목사님을 찾았다. 외국에서 온 어떤 분의 집회에 통역을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김 목사님도 그렇고 나도 필리핀에 다녀와야 하는 일정이 있어서 통역을 할 수가 없었다. 대신에 다른 목사를 소개해드렸다. 그 이후로 그 집회는 앵콜 집회를 한 번 더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김장로가 직접 내게 찾아와서 부탁을 했다. 시의 거절을 못하는 성격인지라 이번엔 내가 직접 통역을 하기로 했다. 통역하기로 한 날 인천 송도호텔에 묵고 있다는 그 목사를 만나러 갔다. 그는 무척 반가워하며 날 맞았다. 머리가 허연 백발의 노인이었다. 이 목사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가 보네. 그래도 통역을 하려면 사전에 설교 내용을 알아야겠기에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까? 그 목사는 비서에게 종이를 가져오라고 했다. 종이에 적힌 내용을 보니 천사 이름이 가득 적혀있었다. 천사들 이름이 이렇게 많았나요? 성경 어디에서 찾은 천사들입니까? 내 질문에 그는 당당하게 자신이 직접 만난 천사들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는 이건 아니다 싶었다. 내가 믿는 것과 목사님이 믿는 것이 달라서 오늘 통역은 못하겠습니다. 거절의 뜻을 밝힌 후 일어섰다. 그랬더니 그 목사는 급하게 나를 붙잡더니 말했다. 이사야서 내용으로 설교를 하겠소. 하면서 반드시 통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결국 나는 통역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가 어떤 내용으로 이사야서를 설교할지도 의문이었다. 설교 직전에도 그의 설교 내용을 가지고서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나오는 뱀의 존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는 뱀은 피조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창세기에 분명 뱀이 피조물이란 말씀이 있는데도 그는 엉뚱한 논리로 반박을 했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집회가 시작됐다. 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50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